비거리도 빼야되지? 아니 이분! 잭스키스! 입에다가 자꾸 뭐 넣어주시는 분! 누나 근데 전참씨 너무 단골 미용실 아니야? 맞지? 맞지? 전참씨 맞지? 맞춰주세요 수경아 너 양치 이거 한다고 그랬어 예 감사합니다 이런거 다 챙겨줘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양치하고 와도 될까요? 네 내 머리? 뭐 잡았어? 50% 갈비 냄새가 올라오거든 갈비 냄새가 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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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냄새가 난다고? 응 양치했어? 네? 양치했어? 네 양치했습니다 어디있어 칫솔? 뭐요? 칫솔 치약 칫솔 아 칫솔 여기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이 아주 소심하시네요 네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메이크업 수정 보고 환장하고 자 슬슬 오죠 잠이? 여보 상추 여보 아까 상추 상추를 45장을 먹었으면은 촬영보다 더 힘들지? 별로 한 게 없는데 양세영의 예언은 적중할 것인가?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영혼 없네 졸린대요 피곤해서 그런거야 완전 이뻐서 이쁘다 눈은 졸고 있네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졸고 있어 근데 구두가 진짜 높다 발 아프겠다. 아니 이거 근데 가서 신어도 되는 거지? 너 혼자 신을 수 있는 거지? 네. 예쁘다. 예쁘네. 찾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아, 밟을 편하니까. 아, 무서웠어. 아, 시원하다. 자, 제 예언이 맞을 것 같죠, 점점? 슬슬, 슬슬 눕죠, 이제? 저럴 때 5분만 자도 개운하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시경이 얼마나 피곤할까. 높은 것도 신고. 근데 체력 안배를 대표님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못 했어요. 체력 안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작품에 참여하고 홍보를 하고 하늘 때의 에너지랑 매니저로서 케어할 때하고 에너지가 한 두 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저 아까 이수경 배우는 모르겠지만 살짝 졸았어요. 좋은 게 아니면 주무실 거 아니에요? 졸았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그냥 제 일을 할 때랑 생길 때랑. 신경 쓰기 더 많아요. 더 많은 안 해본 일이니까. 마지막 스케줄. 예, 모비 토크. 화이팅.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되네, 벌써. 긴장하지 마. 긴장해. 예쁘게 잘 됐어. 예쁘게 나왔어. 이제 잘. 자신감 같고. 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하고. 말을 그냥 편하게 하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냥 리액션 받고. 네. 수경 씨 얘기 안 듣는 것 같은데 지금. 영화제 갈 때. 그 레드카펫 쓰려고 가는 차 안에서도 긴장하는 사람들도 많아. 저요. 그래? 네. 그렇지. 오빠는 워낙 긴장 같은 걸 잘 안 해요. 도전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되는데. 너무 멋있어. 좋겠다. 무뎌서 그래, 그런 게. 자, 마지막 스케줄을 위해서. 정직되지 말고. 정직될. 편하게, 편하게.